1억 모은 다음에, 2억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3명이 얘기했던 공동의 답은 말이죠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여러분들이 1억 모은 다음에, 2억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비중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말이죠 노후 준비하면 뭐니뭐니 해도 재테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즐기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뭔가 땅을 잘 사놨다든지, 집을 잘 샀다든지, 뭔가 재테크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타나서 그분들 지금 뭐 특별한 일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타 소득보다는 역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 좋은 노후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게 주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폭발적인 실질 자산 가치가 올라갔던 게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돈줄남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돈줄남이 뭐 투자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줄남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재테크를 해야 나중에 나의 노후 준비가 잘 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현재는 말이죠 재테크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40%밖에 안 된다 나머지 60%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나의 일이 성장하고 나의 일이 길어지고 또 내가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실질 자산 가치가 과거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초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 없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테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소득 없이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자,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돈줄남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테크가 안 중요한 건 아니죠 과거보다는 재테크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재테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럼 그 재테크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유튜브에 제가 출연을 하고 왔는데 제가 유튜브에 패널 전문가로 출연한 게 아니라 김경필 MC로서 세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세 명의 전문가는 지금 보이는 대로 바로 이분들이죠 이보규 교수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 그리고 연금 박사로 불리우는 이영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후와 부동산과 연금의 일파강사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사회를 보는 그런 형식의 이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궁금한 거를 제가 이 세 분한테 의견을 그냥 딱 물어봤다는 거죠 그 의견이 뭐냐? 제가 오늘 찍고 있는 이 영상의 제목입니다 바로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자산의 규모라면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는 어떤 형태냐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뭐예요? 1주택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2주택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1주택의 상가, 임대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두저도 아닌 집을 안 사고 그냥 나는 무주택으로 전세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냐 자, 똑같은 돈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으로 그냥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두 채를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한 채의 임대용 부동산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아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 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먼저 1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이 주택에 투여한 거니까 어때요? 당연히 상위입지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자, 그런데 같은 돈으로 똘똘한 한 채를 사지 말고 2주택이나 또는 1주택 플러스 1상가를 산다면 여기는 하위 입지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똘똘한 놈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좀 덜 똘똘한 걸 두 개 갖고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두저도 아니면 집을 왜 사냐 집값이 앞으로 인구도 좀 줄고 그러면 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평생 그냥 전세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에 굉장히 고액을 투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을 안 사고 남는 잉여소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몇백만 원 투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의 수단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튜브계의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 세 분을 모셔놓고 내가 아예 단도직입 쪽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냈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답했을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문가 세 명 모두 동일한 답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한 분은 노후 준비의 어떤 산 증인과 같은 그런 분 한 분은 부동산의 요즘 일타 강사 한 분은 맨날 연금 연금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그래도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세 분 다 똑같은 답을 골랐다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자산 수익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수익률이 좋은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동이 없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뭐예요? 내년에도 100, 내후년에도 100, 10년 후에도 100, 20년 후에도 100 이것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자산? 그게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전자산의 장기 수익률은요 어느 한 점에 수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안전자산의 장기 수익률은 어느 한 점에 수렴한다 그게 바로 어디냐 통화량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전자산의 장기 수익률은 통화량과 장기 국채 금리에 수렴한다 자 안전자산은 말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구 수익률이 낮아요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3.5%로 여러분들은 은행에 얼마를 요구했죠? 3.5%를 요구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 웬토님 저 3.5% 요구한 적 없어요 은행을 갔더니 그냥 3.5%라고 하던데? 그래서 3.5% 예금한 건데? 나 요구한 적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5% 요구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면 은행에 안 갔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10%는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은행에 안 갔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익률을 얼마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3.5% 정도면 되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낮은 수익률을 요구했습니까?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아주 적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안전 자산일수록 사람들은 요구를 높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안전 자산도요 지금처럼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어서 예를 들면 경제 위기가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수익률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폭락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2021년조처럼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건 단기가 아니라 한 20년 이상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평균 수익률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수익률 그 평균 수익률은 어떤 한 점에 자꾸 가까워지는데 그게 바로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국채금리 중에서 20년짜리 국채금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의 국채 20년짜리 한국 국채금리거든요 국채금리? 근데 이게 국채라는 게 뭐예요? 발행을 할 때 앞으로 20년간의 지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예요 조금 약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오늘 발행되는 20년짜리 국채금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바라보는 앞으로 20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직전 5년간의 이 금리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20년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3.43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20년을 펼쳐놓으면 3.43에 계속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시점에서 반영된 미래 안전자산의 인플레이션율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은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안전자산은 바로 주요 입지의 주택입니다 주요 입지의 주택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요 입지의 주택은 아파트죠 아파트 그러니까 다 아파트가 전체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아니고요 주요 입지의 아파트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다 흡수를 해치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기 수익률의 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평균 수익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GR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CAGR은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인데 평균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주요 입지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전자산은 장기 수익률이 통화량과 국채금리에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근데 인구가 계속 준다는데 아파트 가격이 과연 그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이게 자산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인구가 줄고 가구수가 줄면 전체적인 주택 총량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전체 집의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입지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자 수도권에 얼마나 주택이 있는지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가 2600만 명 정도 있고요 집은 1053만 채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053만 채에 집중해서 아파트가 몇 퍼센트냐? 6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그냥 아파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김포공항에 제주도 갔다 올 때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보면 바깥을 내려다 보면은 목동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강서구를 보면은 뭐 아파트도 많지만 주변에 보면 주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권의 60% 그러니까 10채 중에 6채만 아파트고 40%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은요 52%밖에 안 돼요 아파트 비율이 이게 무슨 얘기냐 두 채 중에 하나밖에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의 총량은 주택의 총평균 가격은 다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요 입지라고 하고 수도권에 또는 광역시의 주요 입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주택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시기는 물론 끝났지만 집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무주택의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살면서 집 살 때 들어가려고 했던 이 돈을 가지고 주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한다 자 어떤 리스크가 있죠 주거비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거비용 리스크 이게 뭐예요 주거비용 리스크라는 거는 여러분 월세가 올라간다 전세자감 지금은 뭐 전세가 좀 떨어지고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위험자산의 변동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를 얘기하고 있죠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라는 건 뭐예요 가장 수익률 좋은 노후 준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는 노후 준비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한다 물론 뭐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노후 준비에 주식 투자가 대부분이 되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는 굉장히 변동성에 마음고생도 많이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의 리스크가 없어요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에서 4년까지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이사를 다니고 눈치를 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 아 이거 사실 좀 스트레스도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무주택의 위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 모두 3명이 무주택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죠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될 가능성이 물론 주식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해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안전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으로 전세 살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이 전문가 3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답으로는 일단 탈락입니다 탈락 일단 집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위 입지에 집 하나 내가 살면서 임대용 부동산 상가로 갖고 있는 건 어떠냐 자 무주택 같은 경우는요 바인딩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바인딩 효과 바인딩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 원금 갖고 이자 내면서 딴 걸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세를 사는 분은 여윳돈이 한 5천 1억 있다 그러면 그 돈 갖고 진짜 투자할까요 물론 뭐 투자하겠지만 사실 돈을 보다 보면 그 돈을 흘릴 가능성이 있죠 어디 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바인딩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1주택 1상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1주택으로 갈 거냐 2주택으로 갈 거냐 1주택 플러스 1상가로 갈 거냐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자료는요 2022년도 5분이 가구 소득입니다 2022년도 2분기면요 2분기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어떠냐라고 보면요 상위 20%는 1034만 원 정도 되고요 하위 20%는 147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위 20%는 328만 원을 남기고요 하위 20%는 매달 30만 4천 원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격차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최신 자료를 볼까요 최신 자료는 2022년도 말 기준입니다 말 기준 5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 남기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분이 가구 소득은 가구 소득자 중에서 상위 20%는 341만 원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하위 20%는 31만 9천 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불과 2분기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극화가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아니 조금씩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아주 비싼 집을 사는 사람과 그냥 중간 집을 사는 사람과 아주 싼 집을 사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주택을 갖는다라는 것 중에 1주택 하위 지역의 1주택을 갖고 일상가를 갖는다 주거비용의 리스크는 없죠 내가 내 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생기는 건 뭐냐면 상가의 관리 위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어때요? 주요 입지의 상업용 부동산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불안할 것 같습니까?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상가의 관리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위험 자산 상가는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은 변동성 공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신에 무주택 위험은 없지만 그래서 뭔가 1주택 1상가는 이 상가 때문에 약간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반면에 2주택은 어떠냐 둘 다 주택이니까 안정적이지 않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거비용의 리스크 최근에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나 과세, 중과세를 조금 면제하는 쪽으로 지금 주택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택도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자 주거비용의 리스크가 없고요 세금 중과세 위험도 최근에는 좀 사라졌고요 주거 안정의 리스크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하나는 내가 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주택 위험도 없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소득 자체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양극화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저성장의 사회 속에서는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의 잉여소득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률은 좀 고가 주택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아니면 1주택 플러스 상가 1이냐 아니면 무주택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전문가 3명이 얘기했던 공동의 답은 말이죠 바로 상위 입지의 하나냐 하위 입지의 두 개냐 중에서 바로 모두 1주택을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놀랍죠 정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조금 한참 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 3명의 전문가는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경우 중에 그래도 집중해서 조금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은 가장 상위의 주택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노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익률이 좋은 노후 준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로 안전한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앞으로 노후 준비를 설계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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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